테슬라 실적도 크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로보택시 행사 연기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7%가량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앞으로의 주가 형태는 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7월 24일 수요일 장시약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댓글에다가 분할 매수는 언제나 옳다라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이나 상승 보여주지 않았고 횡보하는 모습으로 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어제는 나스닥 종합지수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 테슬라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 분석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2%가량 하락을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 7.5%가량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은 예상치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하회를 하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순이익 예상 하회는 해고에 따른 일회성 비용으로 예상치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로보택시 행사가 8월에서 10월 10일로 연기가 되면서 주가 하락을 크게 이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이 로보택시 행사가 8월에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연기가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러면 테슬라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도 크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로보택시 행사 연기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7%가량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저점 232달러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노란색 선 21선도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 지표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고 2, 3일간 추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과역대로 봤을 때 212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 것이죠. 따라서 테슬라의 앞으로의 주가 형태는 228달러에서 212달러 사이에서 바닥 구간을 만들면서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들어가면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다음 주 초반부터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초록색 선 61선도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기죠. 테슬라 주봉으로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살짝의 조정을 보여준 것이고 이번 조정을 마무리하면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212달러 부근인 것이죠.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 지표는 여전히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충분히 3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악재 나올 때마다 1위 1위 하지 마시고 바닥 구간 나올 때 다시 한번 모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하였었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매출은 컨센서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업이익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하지만 주가를 크게 올릴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시간 외에서 2%가량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 21선 깨지면서 하락이 시작되었고 초록색 선 61선 부근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알파벳 중기 지표 바닥 구간 들어가기 시작했고 중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올 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로 봤을 때 176달러에서 160달러 사이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LABU 어제 4%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올 때 N자형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죠. 1차 목표가 150달러 잡고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2차 목표가 176달러 바라보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노란색 선 21선 어제 지켜주면서 0.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노란색 선 21선 여전히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로 봤을 때 221달러가 깨질 때 3, 40%의 비중 축소는 해주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노란색 선 21선 깨고 내려오면서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말씀해 드렸었죠. 어제 1%가량 하락을 하였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초록색 선 61선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TQQQ는 갈색 선과 초록색 선 61선 사이 가격대로 봤을 때 63달러에서 71달러 사이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500 이러한 큰 추세 상승 추세에서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지금 시장 악재로 인해서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하단 라인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히 하단 라인까지 하락 폭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 존재하고 있고 그 폭은 크지 않지만 하단 라인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거 보고 또다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이 하단 라인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갈색 선 121선 넘어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겠지만 지금 시간 외에서 다시 한번 갈색 선 121선에서 저항을 막고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지 후 반등 나올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전저점 가격대로 봤을 때 458달러 깨지 않으면서 반등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죠. 다음으로 아마존 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닷컴 실적 발표 8월 1일 날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죠. 아마존 닷컴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3.7% 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지지 후 반등하려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중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에 있죠.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7월 30일 날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려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단기 지표는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중기 지표도 조만간 골든크로스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도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하단 라인에 왔을 때 또다시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파란색 선 481선 지지를 할 때 매수 타점 또다시 말씀드렸었고 지금 약 두 달간 30%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전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21.7달러 목표가로 가져가고 있으면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7월 31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지금 단기 지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번 주에 조정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모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지금 바닥 구간 계속적으로 다지고 있고 지금 파란색 선 481선 저항을 받으면서 아직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모더나도 이번 주에 바닥 구간 다지는 거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엔비디아, SOXL, 퀄컴, 인텔, TMF, AMD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영상 제작할 때 실적 발표 날짜도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 상황이 극변하면서 미국 증시도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단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 모아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 구간 나올 때마다 잘 모아가시면 결국에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어지는 2부 멤버십 영상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